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씨 뭐지 갑자기? 장난 아니죠 그래서 더 졸린 것 같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리치문드 가는 길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레미였잖아요 그냥 졸린 거예요 운전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와 이러고 이제 큰일 나겠다 오늘 날씨가 좋고 오늘 저희가 지금 또 랭니 타운하우스 쇼잉을 가고 있죠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아 세컨 쇼잉이니까 그쵸 그쵸 잘 돼야 되는데 커피 썩은데인 같아 하고서 쇼잉 몇 시에요 그 다음에? 두 시에요 빼앗 고고고 와우 날씨가 너무 좋고 그쵸 아 저는 하우스 살면 사면 바닥남방 인대를 사거나 바닥남방으로 교체하거나 그럴 것 같아 지금 별로 괜찮으신가요? 안 괜찮아요 거의 지금 우리 어제 일을 하고 늦게 들어갔는데 거의 지금 숙취 숙취 숙취가 있으신 것처럼 거의 숙취 수순이 이거 다행이다 어우 따뜻해 그쵸 장난이죠 거기다 녹아줘도? 어 네 네 껴까 아까 친한 척 아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아 뭐 텐션이 갑자기 올라가셨는데요 아 저희가 오늘 또 여기 저희 리스틱매물 쇼이매물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바이오분이 살짝 늦는다고 하셔가지고 네 겸사겸사 20분 늦는다고 합니다 아 20분이나요? 네 겸사겸사 이렇게 저희 리스틱매물 소개에 대한 영상 좀 찍게 됐습니다 네 아카디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매물 특징 한번 소개해 주시죠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바닥남방 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제가 아까 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저의 다음 집을 산다면 꼭 반드시 바닥남방이 있는 집을 사고 싶고 없더라도 이제 설치를 하고 싶다 네 그 정도로 저는 이 뜨끈뜨끈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야죠 네 반복인이라며 근데 여기는 지금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쵸 전혀 따로 뭐 추가로 돈을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이 메인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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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셨죠 바이바이 이제 불을 끄고 네네 제 위에 끄고 올게요 고일라도 끄고 네 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욕슨 빌리지라고 해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지금 몰이죠 여기에 뭐 비에모도 들어와 있고 뭐 파파존스 티몰튼 메리브라운스 치킨 그리고 무엇봐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공차까지 이런 이런 몰이 옆에 있는 게 죽은 리액션 네? 죽은 리액션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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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참 거참 할머니 에헤이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랭리의 하이라이즈 완전 이제 다 지어졌고 확실히 도시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오늘 날씨에 기가 막히네 진짜 그리고 또 이 Verge 에센스 그래서 저는 Verge와 왼쪽으로는 랭리 이벤트 센터 제가 참고로 쇼잉하다가 넘어졌잖아요 저 그렇게 크게 넘어졌는데 와우 여기 지금 말? 똥? 아니 말은 아니고 구스네요 구스가 이렇게 와우 한편에 뭐랄까 그림 같네요 진짜 여기는 저희가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 클로버데일 사실 것 같으신가요? Very good Very very good Okay